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54탄이 되겠습니다 자 154탄의 차트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죠 1400포인트를 깰 때 2만원 가까이 빠졌어요 2만원 가까이 2만원 가까이 빠진게 지금 얼마인가 지금 정확히 100% 올랐습니다 100% 자 100%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자 154탄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4만원입니다 14만원 자 잠재자산이 아니네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1만원입니다 11만원 자 11만원인데 11만원 대비 지금 2만원 가까이 빠졌으니까 뭐 262 거의 6토막 난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많은 이런 기업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까지 빠지니까 거의 6토막 났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거 초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벌써 100% 갈까요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매수 해봐야 지금 10% 밖에 못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100% 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금융위기는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자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제 2 imf 가 틀림없이 저는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 경우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땡겨서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이번에 첫번째 신호탄이 터진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은 특정 구간까지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제 이야기대로 제 2 imf 국가 무도 사태가 오는 날이 오게 되면 전저점 2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건 얼마입니까 만원입니다 만원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자 만원인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으로 잡으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12만원이라고 자 그러면 만원에 12만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입니다 1200%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 2만원까지 빠졌을까요 이미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500% 가까이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은 제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쳤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왜? 다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만원 2만원까지 주가를 빼서 1000%의 수익을 끌고 올라가 보기 위해선 이 종목은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꼭지 목표가를 쳤고 이미 작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원래는 이 종목은 원래는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100% 가까이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다시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 만원이 목표가다 작전 세력들의 목표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종목 추천 금액은 2000만원을 제가 책정을 할 겁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이 밑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더보기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유료 카페 무료 카페 돈 버는 비결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장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업투자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제가 클릭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 이런 운동을 이런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저한테 무작정 찾아오겠다 이렇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자 순서대로 받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고액자산가 자 1억 이하 자산가 1억 이하 수액 투자자는요 이 밑에 이 글이 있으니까 이걸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재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보기 이 포스트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미 약속했었던 것을 지켰습니다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다 자 그렇게 회원들한테 주식 투자를 권유를 했고 저도 같이 매수를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이 수익률 자료 자그마치 2년 동안에 홀딩을 했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잠시 읽어 보십시오 자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무슨 무슨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서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분석 그 다음에 경제위기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달땡님 이 달땡님 수익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면은요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기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땡님 338129 이렇게 해서 쭉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문적으로 배워서 몇 년 동안만 공부를 하면 노후생활에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다 저희 카페의 이너서클 회원님 이 수익률 왼쪽에 보시면 전업투자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돈 빨리 버는 비결이죠 자 주식은요 로또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이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지천에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확률 게임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 카페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그만큼 카페 회비 뽑아먹고도 남는다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큰 돈을 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법인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배당공시가 나오죠 매달 18일날 배당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자 나는 돈은 성공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다 자 이번 주식 급락장에 전 재산 다 말아먹었다 이러신 분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하는 방법을 이 카페 회비 안내에 다 자세히 알려져 있으니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불교대학 신학대학교 나오고 취직활동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성교활동을 하든 포교활동을 하든 온갖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타이틀을 타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서 용돈벌이 아 그리고 직장을 구하실 분은요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만원인데 전저점 2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만원까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천프로 짜리다 이것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올 경우입니다 대공황은 틀림없이 옵니다 이번에 신호탄이 한번 강하게 터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